쭈쭈쭈쭈쭈쭈쭈쭈쭈 네 로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붕어빵에 이어서 마카롱을 한번 배우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카롱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구민영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? 원래 프랑스에는 뚱카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드시게 되는 품목은 약간 조금 한국에 오게 되면서 변형된 뚱카롱을 배울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마카롱을 절대 실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마카롱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네 그럼 혹시 마카롱이 불어인가요? 마카롱이요? 실제로 불어로 말할 땐 마캉 해가지고 마카롱이랑은 발음이 살짝 달라요 다시한번 마캉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운지 오늘 해서 저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되게 외모가 마카롱 같이 네 오케이 네 먼저 네 그쵸 흰자를 넣어줍니다 네 아 머랭 네 네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그렇죠 어 이거 카페 분리하시면 안 되세요 한 손을 잡으시고 저는 그런 줄 알고 돌아가는 거 아니요 아니요 가운데 버튼이 온오프 버튼이에요 아 아 네 돌아가죠 네 반을 더 높이셔도 오 오오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겁먹지 마시고 좋습니다 눈떼 중으로 3분의 1 넣으시면 돼요 리듬도 차시고 설탕 제 눈치를 왜 보시나요? 잘하고 계세요 다 넣는 거죠? 네 우르륵 넣으시면 돼요 오 단단해지는 게 손에 느껴지네 느껴지시죠 헬리콥터 소리 같다 그렇죠 모랭 만드시는데 모랭 보셔야죠 주름 주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모랭 완성 이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이 작업 때 많이 팔 아파하세요 그래서 저희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따로 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따로 운동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운동하실 필요 없이 팔 근육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 이렇게 또 베이킹입니다 숫자처럼 자르듯이 날을 세워서 자르듯이 섞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자르듯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?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섞고 네 머랭 죽지 않기 위해서 가볍게 가루 재료를 이렇게 머랭 반죽에 흡수시키는 단계예요 마지막 떨어질 때 느낌 Y자 그렇죠 완성되셨어요 완성 모서리 사용해서 모서리에 손 고정하시고 손인가? 손 고정하시는 게 조금 더 옷에 덜 묻겠죠 당겨주세요 오른손 잡으시죠? 네 그렇게 잡으시고 뒤집어서 계속 돌려줄게요 얘가 폭 빠질 때까지 돌려줄게요 오우 깜찍해요 반죽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쭉 한번 짜볼게요 쭉 짜시다가 힘 뺄게요 힘을 빼시고 살짝 돌려서 마무리 이 느낌대로 그대로 이어서 짜볼게요 직접 한번 짜볼게요 쉬운데? 쉽죠? 참 쉽죠? 어? 약간 크다 아 이게 어렵네 어? 어? 아 괜찮아요 이거 되게 특색 있는 마카롱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치시면 안 돼요 네 2분의 1정도 다 부으실게요 이제 뻑하고 뜨거우시죠 바로 불 끌게요 우리 차갑게 냉각시킨 다음에 냉각이 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었습니다 주걱으로 주걱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부정하시고 하시면은 볼 때는 기분 되게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 되게 힘들구나 아 혹시 지금 힘드시나요? 아 힘드신가 봐요 아니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? 네 맛보세요 지금 이거는 삭 배탈 나지 않습니다 맛있죠? 와 대박 대박 네 왜 이게 어렵지? 왜 이게 어렵지? 이게 어렵지? 토마토 맛이요 아 그 토마토가 체리 토마토잖아요 체리 토마토? 아니요 생략할게요 토마토 맛은 없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박아줄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박아줄게요 저는 그러면 좀 신기하게 박아볼게요 네 멋지게 박으셔도 돼요 이 친구 이름은 피노키요 거짓말을 하면은 네 이렇게 아 먹을 때 먹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좋아요 괜찮죠? 청포도 좋아하시나요?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? 딸기 좋아하시나요? 진짜 죄송한데 네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토마토 좋아해요 토마토요? 제가 용비님이 다시 만약에 여기를 오신다면은 그때는 토마토를 준비해 놓을게요 네 이 친구는 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? 마카롱 이름 벌써 생겼어요? 개구리 아 개구리 어 그러네요 개구리 같아요 네 약간 진주알을 품은 조개 같기도 하고요 어 너가 개구리니? 네 개구리 너 정말 잘생겼다 응 고마워 고마워 이제 잘생겼다 거짓말해서 네 코가 이제 엄청 길어져요 어 근데 너 코가 길어진 것 같아? 네 네 좋아요 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작업이요? 네 근데 제일 완성도가 높죠 뭔가 용비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예뻐요 확실히 그쵸 사람은 악세사리가 좋아야 돼요 이게 제일 예쁘다고요? 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네 피노키오 친구가 아 아 그쵸 엄청 와 그럼 이것도 먹으면서 떼는 거예요? 그니까 드실 때 원래 딸기 드실 때 그쵸 꼭지 떼고 드시나요? 이거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거 드세요? 그게 아니라요 그쵸 저희 집은 네 저희 집은 저희 집은 떼고 먹는데 아 네 저희 집은 아 네 죄송해요 네 저희 집은 근데 저는 네 이 딸기 친구한테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진짜 용비님은 정말 인싸다우세요 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지 머리카락 같죠? 어 양갈래 머리 그쵸 그쵸 대박이지 않아요? 엄청나요 이거 어떤 데코 하시려고 그쵸? 로투스니까 로투스 아니면 초콜릿 장식 할게요 오! 용비님이 애타게 찾던 방투 나왔습니다 아까 날아가던 헬리콥터가 떨어뜨리고 갔어요 아 헬기에서 헬기에서 또 토마토를 떨어뜨려줬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도 네 토마토로 한번 만들어보시고 아 저희 시합해볼까요? 네 네 칼 사용할 때 손 다치시지 않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세요 네 선생님 조심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와우 여성 피노키오고 부끄러워서 네 얼굴에 하트가 이렇게 있는거에요 야 너 이쁘다 고마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왜 또 고마워요 자 여기는 마카롱 학교라는 곳이에요 와우 안녕 내 이름은 조개야 아 어 안녕 나는 개구리야 안녕 안녕 네 안녕 우린 커플이야 얘는 식탁이에요 식탁? 네 교탁 아 교탁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아 마카롱은 응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수업을 받은거에요 너무 감명깊어요 여기까지 마카롱 학교였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얘네가 하루 지나서 드셨을 때가 사실은 조금 더 필링의 수분감이 꼭꼬로 흡수되면서 훨씬 더 어우러지는 식감이에요 지금 바로 드셨을 때는 약간 꼭꼬랑 필링이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죠 맛있는데요 어 맛 좋으세요 그쵸 마카롱 또 이거 덜어내신거 아니죠? 덜 먹으시려고 아껴드시려고 확실히 옷을 입혀놓으니까 확 달라져 보여요 아까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벌써 졸업을 한거 같아요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그 저 친한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마카롱을 정말 좋아해요 아 네 갑자기 형 아 가까이 계셨군요 그 형이 마카롱 좋아하신다는 마카롱형 네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요것도 챙겨가시는거죠 네 네 좋아요 오케이 네 요렇게 오늘 수업 좋습니다 어 아니지 맞지 이거 아니지 저 이거 해요 근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네 선생님이랑 여기 감독님들이랑 지금 다 나눠 먹으려고요 아 지금이요 네 선생님은 피노키오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어 너무 영광이에요 네 네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꺼는 우리 개구리친구 어 어떻게 미소가 하나도 안뛰지 그노님 여기요 그리고 딸기소년은 자 우리 우리 와 잠시만 이거 한번만 잡아주시면 안되요 지금 아니 무슨 어 이게 그렇게 싫은가 어 진짜 너무 서운하네 아니 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랑 바꾸고 싶어요 왜 아무도 안 먹지 개구리소녀 땅바닥 개구리 맛있는데 이거 두 공짜로 나눠줘야 되나 네 드실래요? 유진씨 드실래요? 아 어우 배불러